델마 델레벨리의 68카운트 2월 작품입니다 8카운트 태기 2월 2 후에 12시방에 서 있습니다 중심 왼발 두시고 섹션 1 오른발 크로스킥 사이드 왼발 크로스킥 사이드 오른발 크로스킥 사이드 락 리커버 섹션 2 오른발 비하인드 왼발 사이드 락 리커버 비하인드 오른발 사이드 왼발 크로스 홀드 오른발 볼 크로스 섹션 3 오른발 몬트리 쿼라턴 왼발 사이드 포인 클로스 한 번 더 오른발 몬트리 쿼라턴 왼발 사이드 포인 클로스 섹션 4 오른발 힐 브라인드 락킹 왼발 터치 박수 왼발 왼쪽 사선뒤 오른발 터치 박수 오른발 사선뒤 터치 박수 왼발 사선뒤 터치 박수 섹션 7 오른발 사이드 락 리커버 크로스 섹션 8 오른발 오른쪽 사선 왼발 터치 왼발 왼쪽 쿼라턴 사선 앞 오른발 터치 오른발 오른쪽 사선 앞 왼발 터치 왼발 왼쪽 쿼라턴 walk 오른발 walk 섹션 9 forward stomp hold 2 카운트 더 홀드 하면서 shoulder bounce 옵션입니다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A 카운트 택이 월 2 후에 12시 바향에서 있습니다 중심 왼발 두시고 택 설명합니다 오른발 락킹체어 forward rock recover back rock recover 한 번 더 forward rock recover back rock recover 카운트 1 2 3 4 5 6 7 8 1 3 4 5 8 1 3 4 5 6 8 8 2 4 5 8 8 9 10 10 10 10 11